박서진 장구의 씨를 소개합니다. 큰 방식 부탁드립니다. 박서진 장구의 씨를 소개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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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서진 장구의 씨 박서진 장구의 씨를 소개합니다. 박서진 장구의 씨를 소개합니다. 박서진 장구의 씨를 소개합니다. 박서진 장구의 씨를 소개합니다. 진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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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더 널 사랑했나 봐 어쩌라고 연기한 조망 진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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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더 널 사랑했나 봐 내가 더 널 사랑했나 봐 내가 더 널 사랑했나 봐 박수 빛자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? 진아야 진아야 입니다. 서진아 이상한 소리야 잘 생각나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더욱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셔야 모르겠지만 근데 근데 신이형 가요전화곡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름 하나 없는 분들 많으셨대 아이고 눈썹 눈썹 제대로 잘 됐네 아이고 손 한번 잡아야지 아이고 김천이 차도가 유명해서 차도같이 생겼는데 동글떡 아이고 아이고 뭘 더 고생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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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하나 더 이쁘게 생각했네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화장은 안해도 눈썹은 그린다더니 다 눈썹만 그리고 왔나 보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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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동영상이 동영상 누나 카메라 반응은 저쪽으로 하고 나 찍는다고 이쪽으로 찍는다고 아 아 제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근데 어떻게 다 똑같이 닮았나 모르겠네 누나 나를 찍어야지 요쪽을 찍으면 어디 갔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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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 걸렸네요 어쨌든 신나는 곡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좋아하실 만한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광복 들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묶어서 매들료를 들려드릴까 하는데 아시는 곡이 나오면 큰소리를 함께 따라 불러주시고 두 손을 돌쳐내고 손벽을 마주치면서 건강하게 손벽 지압을 한번 해주시고 훨씬 나으신 분들은 엉덩을 열심히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? 네 모니터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고 와이터 소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렛츠고 고마워 좋아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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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대로 내 자신을 부러워 꿈에 대해 얻은 꿈에 대해 얻은 힘이 저참한 걸을만 조선! 그들이 그리고 싶은 마음을 많이 부서운 바람을 피리빛은 나만의 양호원 한 번 더 주세요! 쉬지 말려! 문자 꽃게 불리라 물에 비치는 물에 비치는 기초 찾아가거라 한 번 더 주세요! 삶도 마치기 때문에 돌아가고 나라 내 사랑 숨을 잃은 돌아가고 사전한 눈물을 틀으시네 생명을 달았네 똑같이 꽃에 새가 나를 울기 하나씩 가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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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초로 가야해 수로운 차가 바다에 덮을 소리 가야해 가야해 연야로 가야해 이 가야해 제 이야기 바다에 가야해 가야해 연야로 한 살아야 보니저기 남아여 나의 가야해 열려던 이름을 믿으시니 가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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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찡어집니다 찡어집니다는 소리 질러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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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춘을 거래라 하며 청춘을 거래라 하며 그대는 자신의 행운이랴 몰라하는 그 사람도 내 삶아질래 가는 세월 맘 수는 없지 않니 다 같이 없잖아 안 부름라 내의 척이 주신아 업어드받을 다 같다 예수님의 역할을 여성님의 역할을 소리 한번 지르고 와아 한글자막 by 한효정